땡 우와 이거 꼽혔다 안녕 여러분 한국언니에요 라면을 만들거에요 두루루루 welcome to my well actually not my but parents second house in jeju oh look at this 우와 이거 꼽혔다 이거 꽃 이름 뭐에요? 구절초 와 진짜 예쁘다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아 꽃말 어머니의 사랑 아빠가 주는거에요? 대박 장미? 너무 귀엽다 이제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 자 이제 만들거에요 안녕하세요 한국언니입니다 오늘은 라면 한국언니의 스타일 제가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보통 음식들은 토핑을 사용하여 하지만 저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저는 라면이 없어서 그래서 라면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숙중 한국언니라 파 파 저는 쪼크 쪼크 라면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소스에 소스에 라면이 없어서 물을 사용하여 오우!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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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 그래서 떡떡이 좀 넣을게요 그리고 라면을 넣을거에요 라면이 고기지 않으면 좀 더 맛있네요 이제 모든 걸 넣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언니, 너무 숙주 넣어주세요. 하지만, 채소를 만들고, 조금 더 작게 만들어요. 숙주 넣어주고, 조금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파에 넣어주세요. 만약에, 고춧가루 넣으면, 이제 라면이 만들었는데, 아주 having a little bit of bland today. 완성! 이제 라면이 bereit어! 저는 라면을 잘 고부를 잘 보고,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느껴져요? 저는 라면이게 더 나는 라면이 안되고, 그는 라면이 더 찰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면이 보이지만, 점점 더 동그라며, 늘 때가 Princetonам이 chinny, 이렇게 하면 더 약간 이 라면이게 좋아해주세요. 이제는 라면이 안 맛있고, 이제 나가서 즐거워요 와우! 예에에에에에 너무 좋아요 이제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와우! 다 이 숙주! 앗 뜨거워 ematiary got it 이craft 거리나 clap 신경을 дис프트넷 보통 패크 생강을 비벼려 Presidential för리가 되 сист 띵 떡볶이 라면 여러분, 이 라면을 다 끝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라면을 끓였어요 그리고 그 라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추천해요 당신의 라면을 끓여주는 라면을 정말 추천해요 이 라면은 인스탄 라면이 아닌 인스탄 라면이 그래서 제 음식을 하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바로 먹은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가와.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